자, 이제 슬슬 주러 오시죠. 저기 지금 채팅창은 올라가는데 아직 화면은 안 켠 상태인 거잖아요. 안 켰어요? 알겠습니다. 아니, 인사, 인사. 제가 제대로 해야죠. 아니, 녹화 아직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와, 안녕하세요. 떨리시는구나. 자, 녹화하시려는 일단 눌러볼게요. 시작! 자,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님들 어서 오세요. 이제, 이제 딱 이제 켜진 거야. 이제 시작이야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우아, 우아, 우아. 우리 율님이 오셨나요? 안녕하세요. 입 짧은 혜님입니다. 오, 와요. 아, 죄송합니다. 한 번 해보고 싶었어요. 얼굴 왜 이렇게 빨개지셨어요? 아, 지금 긴장되네요. 또 라방. 처음인데, 인생 처음으로. 네. 생방송이나 떨리세요? 그러니까요.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어떤 눈빛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.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. 눈 빠질 것 같다. 목소리가 미쳤다. 대박. 아우, 잘생기신 건 뭐. 진짜, 왜 이렇게 잘 읽으세요? 자, 일단은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유, 아닙니다.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. 아유, 감사합니다. 갈비, 지금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인사할 시간이 없는데. 나 혼날 줄 알았어. 약속이 들 줄 알았어, 내가. 시곤 맛없어. 딱딱 떼가지고. 응고돼가지고. 채팅도 이때 이때 읽어주시면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잠시만요. 천천히 좀 써주시면 안 돼요? 잠시만요. 저분들은 천천히 쓰고 있는 거예요? 아, 그래요? 그래요? 속도 맞아 올라가는. 무슨 말에. 저는 못 읽겠더라고요.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저기요. 당황하신다, 당황하신다. 저 보이스 몇 번을 받나 몰라요. 이렇게. 배더듬 시간이고 손수 다 만드는 정서 뭐. 아유, 밥도둑 메뉴를. 아유, 왜 일어나서 하시는 거예요? 이렇게 저희가 쫓아가다 보면은 웜이 자꾸 올라가게 돼요. 근데 저걸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많이 빨리 올라가도. 다 알아요? 다 채팅 창을 보여줘요. 이야. 아, 눈을 못 대시네. 왜 일어나신 거예요? 채팅 무거운 수강할게요. 못 해 계시겠어요? 구워보시죠. 제가 다섯 글자 이상 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 맛있다. 뭐 이런 거. 자, 그러면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. 80% 이상 읽어드릴 테니까 다섯 글자씩만 해주세요. 오, 조금 천천히 올라가요. 전체적으로 다 다섯 글자 해주시니까 너무 좋다.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 들었어? 뭐야? 뭐예요? 아유. 보이스. 자, 권율장. 빛난다. 눈 크시네요. 그래요. 귀엽다. 잘생겼다. 언제 먹어요? 권율 최고. 최고다 권율. 멋지다. 잘생겼다. 신난다. 계속 잘생겼다. 빨리 한 점 드세요. 자, 이제 먹겠습니다. 말씀 너무 많아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렇지, 갈비찜. 드셔보세요. 좀 드셔보세요. 이거 솜사탕 아니에요? 진짜 그 정도로. 먹어봐야겠네. 저도 아직 못 먹어봐야겠네. 잠시만요. 저 밥 먹고 있으니까 채팅 조금 천천히 남겨주세요. 저 밥 먹으면서. 그런 게 어딨어요. 잘 읽어드려야죠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아유, 많이 흥분하셨네. 아유. 많이 흥분하셨네. 아니.